이어서 4위 경기입니다. 청팀의 7단 연사 김동빈 선수 백팀의 7단 교사 요섬 선수와의 경기입니다. 백팀의 7단 연사 김동빈 선수 백팀의 7단 연사 김동빈 선수 백팀의 7단 연사 김동빈 선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쟤는 거 아니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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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수업! 사람이 나의 싸움! 깜짝ありがとう!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